안녕 졌어 화면 맞추고 녹화되고 있나요? 잘라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고 나의 게임은 여자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몇일이지? 2014년 1월 5일 일요일이네요 아 오랜만에 알마토 게임 해보는군요 원래 이쯤에 제가 매니저를 7명 입력했는데 매니저가 한 명도 안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매니저 한 명이 어 저기 매니저 됐네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참 거짓 아닙니다 자 자 자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잘 모릅니다 상상 어 오른쪽 주의사항 이 게임은 일부 폭력적인 표현 및 그로테스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 주의해 주시기 바랍 그래 내용은 픽 실제 사건은 전유부 등장단체 인물은 모두 가상헛 컷! 그래요? 음 또한 플레이 후 플레이어 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짝짝짝짝을 지지 않 그렇군요 흰색 나에게는 소중한 휴먼이 있었다 느그보다 소중한 휴먼 무엇보다 휴먼 그녀는 나의 전부다 산타로! 아니 신타로! 에잇! 에잇! 후후 신타로 신타로 코가 없어 병신인가? 에잇 머시맙인가? 아냐 신타로도 참 볼에 밥을 묻었어 잠깐 신타로 뭘 보는 거야? 바보 병신 후어어어! 신타로 좋은 아침 와 벌써 아침이야 일어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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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타로! 와 밝은 게임이군요 으응 우와 졸잘 어라나 자고 있었나? 아 불이 아직 켜져있네 이 전등 저는 전등 주제에 알아서 꺼지는 기능은 없는거지? 그쩍 그쩍 지금 몇시지? 윽 머리아파 이 기분이 이상해 왜이러지? 흙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군 야 얘 표정 봐봐 그한테 아 그 아줌마가 대항해서 그 고양이 있지 고양이 표정 얘 눈이랑 표정이랑 똑같은데? 아 이게 숙취라는 녀석인가? 녀석 녀 녀석 어지러워 새벽 3시인가? 어중간하게도 일어났군 아닌데? 지금 9시인데? 병신은 9시인데? 이 새끼 거울 속에 사나 야 안보이냐? 안보이냐고? 없이요 자식아! 이 새끼 반대인가? 이 새끼 일단 물에만 마실까? 어라? 그 녀석이 어디간거야? 이런 한밤중에 이러면서 거실에 있나? 이러면서 찾게 되겠죠 그 녀석은 역시 물이라는 녀석이겠죠? 우와 옷이 또 뭔가 세련됐어 오오 시스템 아이템 오 26살이네 다음 레벨까지 50 자 잠시가 깨져있다 쓰레기가 가득차있다 와 휴지 봐봐 와 나도 이렇게 안쓰는다 아닙니다 나 뒤져봐야지 옷이 걸려있다 금은고가 있다 잠겨있다 아홉시다 신타로! 아니 내 이름이 신타로지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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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물이잖아 아싸 벌컥벌컥벌컥 역시 개운한 맛이야 죄송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 자 거실로 가봐야겠습니다 이게 집이야? 우와 야 무슨 집 문을 다 잠가나 방문을 뭐 안가져 어 아 이거 가지네 저거 뭐야? 저 커피티비 피야? 없네 진짜 어디간거야? 집안에서 미애라도 됐나? 아 씨발 내 카드 여러분 저 집에서 제 카드 잃어버렸어요 근데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쓴게 2014년 12월 31일 군대치킨 그거 두 마리 시켰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집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안 보여요 어떡하죠? 저 굶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찾아보자 어? 앗 뭐해 야 꽃병이 떨어졌잖아 잡초잖아 왜 떨어진걸까 아 야 뭔 집이 여 땅으로 커 미친거 아니야? 졸라 커 집이 이래서 집은 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뭐야 이건 뭐지 피? 나 설마 치여서 어딘가 부딪혔나? 걸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배가 고프지는 않다 식기가 놓여있다 최신 시스템을 탑재한 푸 억이다 억 억 푸악 가자 이거 그거 같은데 이 티비가 짱구네 집 티비 같은데 그쵸? 짱구네 집 티비 액션 가면 볼깃에 네 기타 듣는 고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죄송합니다 아 위에 모공이 올려지는 것 같은데 자 왼쪽으로 흠 네 오랜만에 알말투나네요 여기 갈 필요는 없어 왜? 저기가 뭔데? 병신아 잠겨있다 잠겨있.. 아니네? 뭐야 여기야? 뭐야 이 집 따구야 자 방.. 여기도 있네 집 뭐야 여기 똥 푸죽간? 누전차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흠 나 진짜 여기 작동산이가 놓여져있다 뭐야 여기 뭐하는데 야 푸죽간인가? 어? 아 깜짝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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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진줄 알았네 그녀를 찾아보자 흠 그녀를 찾아보자 언제봐도 색시 터져하 아니 미친이야 다 뒤져본거 아닌가 여러분들? 아니 이런 빚이 빌어먹을 개지마이 어딨어? 개지마이 여기 있었네요 우리 이쁜이 죄송합니다 과.. 관엽식물이다 조금 시들어있다 흠 예수 내 애정에 시들었군 흠 짜성 아이씨 어디있는거야 여기 내 방인데 여기 설마 이불속에? 는 없군요 아니 전부 다 간거같은데 잠겨있다 어? 열리지 않아 내가 열수록 어디다 놨더라 아 그러니 TV에 님아 매너가 없으시네 이 게임 진짜 매너없다 아니 처음부터 알려주는거 아닌가요? 얍! 왜이렇게 안가진가 여기 존나 안가져 TV위 헤헤 여기있땅 헐 소리왜이래 두번째 거실의 길을 새롭다 일단 내 생각이 맞았어 당연한거 아니야? 야 아니 누가 이렇게 생활해 아 목말라 아 물이 아 물이 냉장고에 있지? 그 다음 좋았어 그래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내러 좋아 역시 여기 있었어 헤헤 불꽃불꽃 역시 물은 맛있어 헤헤 다시 침대에 앉고 뭐야 이게 그 방에 녀석이 있을까? 그 방에 녀석이 있을까? 문까지 잠가 둔 걸로 봐선 시분 개소리지 분명히 위에 야 근데 이게 여기 안가져 딱 정중앙에 가야돼 이런 병 아닙니다 도망 만약에 도망갈 때 힘들겠는데 세이브 예 여러분 헐 바둑판이다 체크메이트 여기도 없네 존나 흑과 백이네 백인과 흑이 아닙니다 뭐야 야 아 이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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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죠 궁금한 여러분 별풍선 아닙니다 자 봐보자 예 9월 21일 오늘은 꿈나리에 놀러갔다 아이처럼 정말 절대 있었다 가와이했다 이번엔 어디로 갈거야 너와 함께 만난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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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도 좋지만 10월 7일 오늘은 회사에서 실수를 해버려서 그 녀석 울었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울지마 아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대여로 대 친구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것도 좋을거야 자 오늘은 백화점에 쇼핑을 가러갔다 그 녀석은 멀리보다 원래는 말이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하지만 노출이 많은 옷을 오는 옷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추운 계절이 시작되니까 야 11월부터 이미 다 껴입고 다니잖아 여러분들 11월부터 다 껴입잖아요 뭐 아니 흉신이신가 12월이겠지 역시 이상하다. 방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전기가 나갔나? 1월 오늘은 기념일! 바로 두 사람이 만난 기념일.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기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케이크부터 준비하자. 오늘은 선물은 뭘로 할까? 기뻐해 주겠지? 험 뭐야? 왜 읽은 거야? 왜 읽었냐고! 우리 다른 알만툴 게임은요? 이런 거 하면 증거가, 단서가 나온다구요! 단서 안 나왔잖아요! 오늘 1월 15일 기념일이다. 오늘이 1월 15일도 아니잖아! 사진이나 참고사가 꽂혀있다. 그렇지. 소설이나 만화가 꽂혀있다. 날짜가 증거 아닐까요? 닥치세요. 전 다 까먹었다고요. 자, 우선 이 일기를 쓴 사람은 병신입니다. 음, 병신이죠. 한 달에 한 번 일기를 씁니다. 나가자.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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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아니? 왜 떨어진걸까? 이쁘니? 아니 어디갔지? 이쁘니 이 사람은 여기있니? 아니군 이쁘니? 어라? 죽은 전까지만 해도 여긴 안 열렸는데? 뭐지? 없나? 세븐은 틈틈이 해야합니다 다이어로 씩 잡을 수가 걸려있다 키보드를 입력하고 엔터로 눌러주세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 병신아! 그렇군요 이방에서 단서가 나오겠죠? 쓰레기가 가득 차있다 잘 뒤젓뻑뻑거리니 무슨 뭐 개저번호가 나와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볼상 왜 발음이 병신같죠? 지금은 텔레비전을 볼상황이 아니다 왜 발음이 떨구같애요 옷장이 옷이 들어있다 옷이 들어있다고 옷장이 아니고 옷이 들어있다고 창이 어딨냐고 병신머득새끼야 죄송합니다 아까 기념일을 말했으니까 공이 공일 이러겠죠 열렸다! 반지 이 반지 나한테 주는거야? 기뻐 고마워 신타로 반지 같은거 받아본적 처음이냐 저쪽이 있나 남자랑은 별로 사귀어 본적이 없어서 그게 나 신타로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헐 헐 앗 헐 뭐야 헐 이쁜이 이쁜이가 사라졌잖아 왜 없어졌지? 반지? 자 이쁜이가 귀신인가? 뭐야 이쁜이 아냐 나가보자 세이브 자 그리고 저는 TV를 봅니다 아 너무 재밌어 아니 잠깐만 그리고 다 가본거 같은데 너만 무섭냐구요? 아니 전혀 안 무섭습니다 밑에 하얀줄 좀 없애주세요 그러하죠 됐죠? 아니 뭐 어디로 가야 되지? 밖으로 나가볼까? 그녀를 찾아야돼 그래 아 그래 자 2층 가볼게요 우선 집이 짧아서 다행이에요 흠 녀석 어? 아 녀석 나랑 같이 자고싶어 한다리나 끝 뭐 어떻게 된거야 저저체 빈병이다 금고가 있다 잠겨있다 옆에 메모가 붙어있다 이 금고의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져선 안된다 그러므로 암호를 표시해두겠다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암호한테나 알려지면 안된대요 근데 표기해야겠대요 뭔 개소리야 읽어야지 씨팔 님? 아주 개같은 새끼시네요 O X E A Z 이런 시그랑창 T T야 저거 시옷이야 DIQ 뭐야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아 아 아 왜 그래요 왜 깜깜해졌어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누전차장기인가 분명차장기는 현관 근처 방에 있었지 그렇지만 이래서야 한치 앞 도 보이지 않잖아 먹고 싶다 삼치 폭도 전반에 손전등이 있었을 텐데 헐 헐 헐 크흑 차가운 탈빛이 눈부셔 고기 숙이는 밤이군 흐하하하 아 씨발 이했던거 지명숯에서 폼깃붓고 기다리지 빌딩숯에서 후 헐 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 쿡쿡쿡 으아학어 어디야? 누전저장기! 누전저장기! 누전! 전환기가! 안 놀리네 여러분 저 여기있나요? 여러분 지금 네 얼굴 이거 모니터로 보면 네 얼굴만 보여요? 지금 모니터에 그쵸? 모니터에 님들 얼굴만 보이죠? 혐의입니다. 이래서 공포게임인가 봐요. 손전등이 어디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얼굴밖에 안 보여. 아, 씨발. 존나 못생겼다. 이래서 공포게임이군요. 손전등이 어디 있다는 거지? 어? 씨발? 화장실이다. 어, 뭐야. 딱히 영문은 없다. 안 보여. 잠깐만. 진짜 안 보여. 아니, 손전등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갑자기 튀어나가면 이거 복면인데. 그녀를 찾아보자. 그냥 밖으로 나가. 그치? PC도 안 보여요, 지금. 불 꺼봐요. 이게 그, 그럼 이게 불 켜져 있나요? 2층 복도 선반에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제 말했죠? 2층 복도 선반. 여기 2층 복도인데. 선반이 어디 있지? 선반님? 어? 야, 왜 화장실은 다 들어가죠? 미친. 소녀가 화장실 똥, 똥 싸다가 떨어졌나? 아,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거 씨. 뭐, 이틀에 뭐 묻어서 존나 안 보이네. 여러분, 저 어디 있어요? 아, 나 밑에 있구나. 옷이 걸려있다. 감마를 올리면 강건마가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어, 뭐야, 여기야? 장난해? 오, 씨, 깜짝아. 역시 있었어. 뭐야, 장난해? 이게 씨별 불빛이에요? 오, 쏘레미요. 야, 그거잖아, 뮤지컬. 오, 쏘레미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면서 오, 러미요. 그리고 막, 두 개, 막. 두 개의 반원이 딱. 맞물리면서 벤다이어그램을. 세이브. 스포트라이트. 내려가보자. 아무것도 없지, 다행이야. 다행히 이런 건 야, 나 같으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밑으로 가볼게요. 존도 안 보이네. 아니, 뭐야, 이거. 금고에 있다. 잠겨 있다. 그래, 설명을 보려고 하자마자 야, 봐봐. 아, 누전 차단기? 맞다. 우선 설명을 보려고 하자마자 불이 꺼졌잖아. 아, 설명 보고 나서. 시발. 이런 병신 같은 게임. 누가 설명한 거야, 이거? 누가 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선택했군. 자, 오른쪽 가볼. 네? 응? 요 킬로서 난 건가? 닥쳐. 관심 없어. 으아악! 소리 안 질렀다. 소리 안 질렀다. 유후. 유후. 뭐야, 방금? 아, 나 그냥 소리 질렀어. 깜짝아. 호오오오오. 호오오. 호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요, 사실. 안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술이 안 깼나? 많이 마시긴 했지. 하하. 오오오.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이예야. 됐어. 아, 이제 좀 살만 난다. 이예. 살만 난다. 대한민국! 자, 화장실에 누가 갔나, 이거? 여기 갈 필요는 없어. 뭐야, 여기 누가 간 것 같은데, 아까? 살만 난다. 대한민국! 밑으로. 아, 여긴 거기잖아. 자, 밑으로. 욕실이 어디지, 욕실? 욕실이 2층 욕실인가? 욕실이 아마 맨 왼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잠겨있네요? 여깁니다. 여긴데? 확실한데? 니마, 여기잖아요. 2층 욕실이 여기잖아요. 세상에. 거긴 화장실이야? 아, 맞다. 역시, 거기 있지. 아, 맞다. 야, 난 이해가 안 돼. 화장실이랑 똥 싸는 곳이랑 씻는 곳이랑 같이 해야지.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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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발견했다. 뭐야? 이 메모는 뭐지? 스포트라이트인가? 메모. 이거를 금고에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가보자. 갑자기 막 가면서 막 뭐가 끼익 하면서 막 귀신이 나한테 막 대입하는 거 아니야? 아, 뭐 달려드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좋았어. 이쪽이었... 쓰... 아니야. 반대였지? 뭔가 더 더러워진 것 같아. 금고가 있다. 잠겨 있다. 옆에 메모가 붙어있다. 예! 혹시 아까 준 메모랑? 대입! 오? 뭐야? multi-fast 십...팔 저거 O인가요? O, W, E, N, X, I, N, X... 틀린 것 같아. 그래. 그래. 케 coup 흠 음 빠 쥬 노 쪼 파남버 그래 이 순서야! 빠 쥬 노 쪼 파남버 이 순서였지! 빨간색부터 해야겠어 E N 쥬 노 X 앤드 뭐야 앤 앤 시스? 앤 시스 노우 T 틀린 것 같애 저 T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 T 아니에요? 험 험 Unstoppable 험 다시 아 밑에 표시가 있네 여러분들 이거네요 그니까 빨간색 있죠 노란색 있죠 저거 그니까 저것을 우선 E N T 저 X인가요 T인가요 시옷인가요 T겠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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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엔트 나무 그 다음 S I 엔트 엔트 셀베 음 아니야 저거는 핑크 같애 E N 그 다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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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음 그래, 혹시? 틀린 것 같아 이이랑 비경싱! 아닙니다 이런 개나리 시그러면 차 아닙니다 보라는 왜 있는 거지? 보라는 입력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보라는 회이크네 보라는 회이크야 음 이 N 음 왜 160이야 뭔 160이야, 병신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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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왜? 빨강 파랑 섞으면 보라 그래서 빨강 파랑 보라 그래서 원 식스 오 원 식스 오 투 아 그래 네 그렇다네요 존댓게임 병신 열렸다 그래서 뭐냐 2층 양실 열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발음이 병신같지 오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갑시다 이거 열쇠 찾는 게임이 아니고 열쇠를 왜 찾아 이거 2층 양실 열쇠 양실이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길 겁니다 여기군요 역시 뭐야 뭐야 왜 존나 뭐야 저 그거 아니야? 그림판 저거 바탕화면에 그림판 사진이 버려져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사진이 버려져 있다 앨범이 아무렇게나 노려져 있다 앨범이 사진이 앨범이 어 뭐야 여름축제 때 사진이네 어 뭐야 저기 신타로 솜사탕 안먹을래? 이제 피를 흘리고 있어 잠깐만 얘 피를 흘리고 있잖아 기모노? 기모노는 막 기모노 안에 아무것도 아 빙수도 버리긴 아깝지만 신타로는 어떻게 할래? 난 너를 잠깐만 있어봐 얼굴이 뭔가 못된 것 같은데? 이상의 신타로 후후 평신 네 여기가 풍기점이라고요 네 강퇴하겠습니다 네 강퇴하겠습니다 강퇴 강퇴 희생을 얻었죠 훈수 두지마세요 그런 훈수도 두지마세요 어? 사진들이 들어있다 잠깐만 이거 이거 왠지 이거 왠지 그런거 같잖아 여러분들? 마치 헨타이에서 아 더이상 못찍겠어요 그래서 막 몰래 하고 있는데 잠깐 잠깐 에헤헤이 녀석 뭐하는거요? 가만있어 정황하면 이석에도 뿌릴거야 안돼요 선생님 말리는게 좋을거 에이 겨악 어음 흠흠 왠지 흠흠흠 잠깐만요 으아아아아아 진짜 작아 근데 뭐야 등이 앞뒤가 똑같은 등판때기 앞뒤가 똑같은 등판때기 흠흠 헐 뭐야 헐 미친 개새끼 으아악!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흠흠흠 쩜쩜쩜쩜쩜쩜 아 그래 나 뭐하고 있던거야? 술에 취해서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거였어 괜히 혼자 초조해 했네 뉴 뉴 뉴 아니 쩜쩜쩜쩜 일단 목욕이라도 하면서 술이나 깨야지 아 먼저 종소부터 해야할까? 흠흠흠 아니요 왠연이 안계세요 뭐야 엔딩투 비밀 어니! 어? 뭐야 엔딩투 비밀? 흠흠 우선 얘가 사육하던 그런거였나? 나가보자 그냥 나가보자 아무것도 안보고 흠흠옹 잠시만, 금푸... 아, 우선 그 사진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겠습니까? 해야 되나, 이거를? 좋아. 안 보겠습니다! 아니요! 사진도 이미 뭔가 끼어있다. 역시! 아, 이 열쇠! 2층 큰방 열쇠. 소름! 좋아요. 그만 끈적거리노! 좋았어. 이번 큰방 열쇠는 바로, 여깁니다! 진짜네? 으어! 아, 왜 그리용... 아, 씨... 뭐야, 이 고약한 냄새는... 기분 나빠 토할 것 같아. 괜한 여긴 또 왜 이렇게 전기가 나간 거야? 아, 씨... 안녕히 계세요. 어... 어... 뚜뚜뚜... 이건... 피? 가츄... 여성의 옷이다. 어, 아니! 이건 여성의 향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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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봉투가 있다. 아니요! 정말 열어보기 싫군요. 이 형이 아무렇게나 놓여져있다. 아닙니다. 저 쓰레기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기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안녕히 기절할게요. 예! 흠... 흠... 응? 으어어어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뭐, 뭐야... 아, 아! 으아, 아, 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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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만 남았군요 우와 마을도있어 세상에 부들부들 아 아 아 아 아 기억낫 어 그녀는 내가 술에 취했을때 이리비틀자리비틀틀 걸어져 좋다 그녀 그녀는 흠 흐 흑 흑 아 Boost 흑 흑 소 뭐아이 푨신 내가 내가 길하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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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és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경 도쿄 주택가에선 여성의 시신이 발견됨 시신은 사지와 머리가 잘 자던 채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은 신혼인 카미타니 링고씨 링고가 사과라는 뜻인데 19살밖에 안됐어? 죽은지 11년도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거하던 무지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허어 7살 차이 대박 부럽다 아닙니다 용인자 이름은 스즈세이신타로 26군입니다 자 대갑 길거리에 주저앉아있는 것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발견하여 불심 검문했습니다 손에 피같은 것이 묻어있어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자 사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미타니씨는 몇주전부터 행방이 불분명해져 가족과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개월전부터 스토커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일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알아내어 용인자신문은 실시할 것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뭐 그녀는 나의 전부야 그죠? 망상 존나 재미가 안계셨네요 사과가 썩었네요 네 정말 반존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실은 감동 따위 바라진 않았는데 정말 재미가 안계시네요 앞으로도 안계실 것 같구요 네 정말 썩었네요 이 게임은 썩었어요 이 게임 운전자도 알고있네요 썩었다는 것을 썩었습니다 이거 녹화를 왜 했을까요? 캐스...